어리 쪽가 이상하다이. 우돌이 안 한다 그러면 어비는 상관이 없다 그 말 아니요? 그럼. 생각보다 쌩쌩하시네. 허리와 어깨가 정신 없을 줄 알았더니. 선주 신우가 도와줬어. 게시? 아니 뭐 하는 거야? 내가 지금 정리하는 거야. 왜 이래? 못 가. 누구 마음대로 가! 이제야 내 속마음 얘기할 수 있게 된다. 니도 결혼식 보고 싶다. 선주야. 나 맞지? 야, 누구 다녀? 필두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머니. 야, 어머니. 야, 어머니.